2월 21일에 미해안 남동 앞바다에서 경호 4.5의 이상 징역 진원의 깊이가 350km인 신발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3일 후인 2월 24일에도 미해안 남부에서 경호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2021년 1월에 미해안에서 이상 징역이 발생한 이후 6월까지 반년 동안 진도사 이상의 강진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동북지역 미야기, 후쿠시마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 방송시간이 2월 26일 토요일 저녁 7시인데 현재까지 오늘 토요일 하루에만 벌써 동북지역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두 번 그리고 이와태현 앞바다에서 한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지진의 규모도 이와태현에서 경호 4.8의 강진과 후쿠시마에서도 경호 4.5와 3.8의 강진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본 동북지역의 강진들이 갑자기 증가하고 있으며 지진의 규모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2월 18일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경호 5.2의 강진말생을 시작으로 하여 시작된 동북지역의 지진이 하루 뒤인 19일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강진 그리고 21일에는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지진 발생 그리고 22일에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두 번 연속 지진 2월 23일에도 동북지역 이와태현과 아우무리연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4일에는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경호 4.2의 지진 그리고 25일에도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경호 4.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오늘도 벌써 3번의 지진이 동북지역에서 발생을 한 것입니다. 2월 18일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경호 5.2의 강진 이후로 거의 매일같이 동북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매우 불길한 시그널입니다. 2월 15일 보름달을 전후로 하여 2월 17일에 뉴질랜드 근처의 피지에서 경호 6.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과거 데이터를 보면 뉴질랜드와 바노아투 근처의 강진이 후에는 2주 후에 일본에서도 같은 경우의 지진이 일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최근 동북지역의 지진에 대하여 제가 많이 우려하는 것입니다. 3월 3일 초승달과 3월 11일 동일본대 지진 발생 당일을 전후로 하여 일본의 동북지역에서 강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또한 최근 오키나와에서도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월 25일 금요일의 경호 5.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오늘도 오키나와에서 경호 2.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과거 2009년에 오키나와 군발 지진 이후 진도사 이상의 강진들이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오키나와 본섬에서 100년 만에 경호 7.2의 강진이 발생 흥미을 하였으며 그 다음에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해연 이상징역을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작년 7월 27일에도 규모 4.7의 이상징역이 있었고 그 후 20일 뒤에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100년 만에 해저화산의 대폭발이 후쿠토쿠오카노바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2022년 2월 21일 미해연 이상징역 이틀 뒤에는 온타케산과 아소산이 익힐 연속으로 경계 레벨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진 발생 패턴을 고려해보면 화산이 대폭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오가사와라 제도의 해저 화산의 대규모 폭발 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250회 이상의 독하라 열도의 군발 지진과 미해연의 이상징역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